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거기 274편입니다. 회복등기 20분 문제 회복등기인데 이 회복등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종합적인 문제에 끼어서 나오니까 내용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 거기 부적법하게 말수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말수된 것이라든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수된 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말수된 등기 회복을 하면서 등기상 이해관계 3제의 승낙서나 대한 재판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채 회복일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이해관계는 3제에 대해서 관계는 당연히 뭐예요? 무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저당권 설정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억울하게 말수가 됐으면 당연히 뭐예요? 얘가 병이 이제 뭐예요? 자 내가 1순위라고 뭐예요? 2순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얘가 이제 뭐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여기다 4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회복등기 하고 그 등기가 똑같이 1번하고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렇게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승낙이 없이 만약에 회복됐다면 얘한테 뭐예요? 자기 순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그 동그라미 몇 번의 동그라미는 이해관계는 3제에 대해서만 무효지 이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수등기에 있어서 말수등기 회복함에 있어서 말수된 종존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서 말수됐다면 당연히 뭐 공동으로 말수됐다면 공동회복이고 공동신청된 게 말수되던 공동회복이고 직권로 단독을 한 것은 단독회복이고 직권촉탐은 단독 지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말수된 상속원이란 말수된 상속원이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단독회복할 것이고 5번 가등기한 이전등기 본능기 시 등기관이 직권 말수한 가등기의 제3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한 본능기를 말수한 경우에 있어서 등기관이 뭐 한다고 직권해보겠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21부 문제는 등기 절차에 관한 판례 내용에 대해서 틀린 거래서 거기 소유권 연기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현재 등기부상 명의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이 정당하실 때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뭐 하다는 얘기예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이유하고 말수된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명의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상 2강의 3자로 볼 것이 아니라 볼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 자 이렇게 을구 있죠. 을구에 을구에 만약에 1순위 전환권이 뭐 할 때 회복할 때 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은 자 같이 1순위하고 2순위가 서로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건 말세복 등기에 2의 관계를 해서 승낙이 필요한 2의 관계를 취급하는데 양립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뭐 1번 값구에 1번에서 자 이런 식으로 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의 갑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인연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누가 3번에서 2번 소유권 인연기를 어떤 놈이 말수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을이란 사람은 갑한테 돈 주고 샀는데 억울하게 말수했으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회복해야 되는데 자 누가 이 지금 2등기가 말수됐는지 알고 4번 2등기의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다시 샀어요 그럼 갑은 팔면 안 됐죠 근데 팔았을 때 샀어요 그러면 을이 억울해서 다시 회복하려면 이 소유권이 2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병은 갑구의 소유권이 양립이 안 되니까 말수로 대상이지 자 이 누가 이 을이 뭐예요 회복했을 때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양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오기 양립할 수 없다면 자 2등기는 3제라고 볼 수 없다 2번 틀리고 다음에 3번 소유권 인연 등기가 정의된 경우 그 명의자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 치료한 거 추정한다 추정하죠 추정한 것은 앞에 뭐가 없다면 부표가 사망하니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 말이 없죠 소유권 인연 등기가 정의된 경우 보존등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도 아니고 가등기도 아니고 사망자도 그런 단어가 없다 맞다 그런데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인연 청구권의 보존등기를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한 보존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존등기와 상속되기만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인연 등기 명안은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 인연 등기를 신청을 했으나 등기간에 착오해서 그 일부 토지에 관해서 인연 등기가 경제되지 않냐 할 때는 소정의 경정 절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많이 얘기하니까 틀린 건 뭐라고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양입할 수 없다면 이해강의 3자로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다음 중 말세회복 기술이 다 틀린 거 그래서 말세회복 등기는 등기상 어떤 등기가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존의 말세인 경우에 회복하는 등기다 전부는 주등기로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로 등기상 이해강의 3자나 소려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자 제3자의 권리 취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저당권 설줬는 기울이죠 2번 1번 뭐예요 저당권이 말수가 됐다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그래서 뭐예요 저당권 설줬는 기 병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했던 자 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했던 자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등기상 이해강의 3자나 소려를 입는지 여부를 회복 등기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제3자의 권리 취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아니다 이 사람이 자 이렇게 1순위 저당권이 1순위 자 이렇게 거기 방금 다시 읽어보시면 등기상 이해강의는 3자가 자 이 3번 23번에 3번 등기상 이해강의는 3자가 소려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 등기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 취득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아니라 우리가 회복 등기니까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다음에 말소된 다음에 회복을 했던 말소되기 전에 회복을 했던 이 사람이 권리 취득을 기준으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할 때 이렇게 회복 등기할 때 4번 1번 저당권 뭐예요 회복 등기할 때 회복 등기할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등기부상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회복 등기할 때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할 때 따지는 게 아니다 항상 그래서 뭐예요 이 이해관계는 같은 등기부상의 양이 발생했을 이해관계이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인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무슨 기준이냐 회복 등기할 때 존재하고 있다면 회복 등기할 때 존재하고 있다면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3자가 있을 때 왜? 뭘 써요? 그렇게 왜 써요? 여기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하 말서회복 등기의 이해관계는 같은 등기부상 양립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여부를 따지는 시기는 뭐라고 회복 등기실을 기준에서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는 뭐라고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서회복 등기가 직권으로 행하실 때는 회복도 뭐라고 직권한다 그 다음에 25번은 뭐예요? 건물 몇 시죠? 그게 단독 신청이에요 1개월의 의무가 지워지고 타다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그게 1번에 1개월이고 대의 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에 지체할 경우 토지 몇 시일 또는 건물 부전제의 경우는 과태료 보호가 없어요 기간만 있지 과태료는 없습니다 3번 몇 시일 때 부동산에 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으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몇 시일 때 부동산에 저당권 등 이해관계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몇 시일 한다는 게 한마디로 부동산 건물을 몇 시일 했으면 자 여기 이해관계인 저당권자가 있죠? 등기관이 이해관계인한테 뭐예요? 우리가 이 몇 시일 할 테니까 이 있으면 이의제계라고 뭐예요? 통제하는 의무가 있어서 굳이 뭐예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건물에 멸시를 할 때는 그 기록 중 멸실 안에 표실 안에 등기부를 표실 안에 멸실 뜻 원인 또는 부전제 건물 멸실을 해서 몇 년 몇 년째 뭐예요? 멸실 등기한다 자 이렇게 기록한다 3번 자 5번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뭐예요?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 있죠? 자 그래요 자 만약에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없는데 건물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기척이 뭐예요? 멸실 등기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가등기는 중요하죠? 26번 꼭 별표합니다 가등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묶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거 묶은 것은 일단 기역 지상총권의 보전에 의한 가등기에 의구한다 맞고 기역 맞죠? 그 다음 니은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에 전 변경 소멸총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총권이 장래 확장된 총권 틀렸죠? 왜? 기타 장래 권식이 가총체는 뭐예요? 가총체는 가등기는 총권 때문에 안다 그 채권적 총권이다 총권, 총구권 글자 세 글자 가등기 권리의 권식이 있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뭐라고? 소멸에 대한 총권 시기부 정지조건부 총구권 그 다음 기타 장래 뭐라고? 장래에 확정될 총구권 이 장래에 확정될 총구권은 매매 예약 완결권에 관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ㄷ번, 가등기요? 가등기 권리의 사망한 경우 가등기 권리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의무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의무자와 직접 본등기 할 수 있다 만인 얘기다 아니죠? 그래서 ㄴ빼고 ㄱ, ㄷ이죠? ㄴ빼고 ㄴ빼고 ㄱ, ㄴ ㄴ ㄴ 4번 ㄴ 5번 ㄴ 2번하고 뭐예요? 2번은 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3번이 자 ㄷ의 물건들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고 자 가등기상 권리의 가처분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등기상 권리니까 부기등기한다 ㄷ은 빼고 ㄷ은 들어가야 되죠? ㄷ은 빼고 ㄷ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ㄹ번에 상속등기 할 필요 없으니까 자 마찬가지고 거기 ㄹ도 마찬가지니까 뭐가 답이다? 3번 그래서 ㄱ ㄷ ㄹ ㄹ 그 다음에 뭐예요? 자 ㅁ이다 ㅂ 빼고 자 여기서 자 27번에 가등기가 하는 설명으로는 뭐예요? 옳은거 그랬어요 가등기를 위한 본등기하면 가등기와 본등기에서 행하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양수는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 무선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선등기가 가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가등기가 됐더라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르니까 순위가 밀죠? 등기관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하겠다 이게 직권 말소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등기와 본등기의 실제품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에요 순위만 소급해요 무만 수립한다고 순위만 소급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가채원 명령은 법원의 직권 촉탁이 아니라 명단이에요 가등기 가채원 명단 명령은 단독이다 해제조건 건은 뭐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그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죠? 말소 등기 안에도 소리를 소멸하니까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법인의 학교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전 청원권의 가등기는 감독관청의 허가 필요 없어요 잊었는 게 할 때 하는 거지 가등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가등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본등기한은 틀린 거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인 청의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며 절대 본등기를 변동하지 않아요 가등기 있고 항상 이 가등기는 대학력이 없어요 항상 가만히 해달라고 그러지 제삼자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등기한 본등기도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뭐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등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지상권 설정 총권의 가등기한 본등기 할 경우 가등기 본등기에 맞추는 당의 토지의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지상권 지상권 설정 총권의 가등기를 가등기 해놓고 나서 을구의 2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 등기를 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과 저당권은 같은 등기부상에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소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는 본등기 할 수 가등기 권리 일부 지분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랬죠 절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자기 것만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기 것만 본등기 하는 거예요 자 29번은 시고 30번을 보자 가등기에 의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래서 가등기고 본등기 전 해가진 제3자의 명의의 등기는 본등기가 되면 등기가 아닌 지껏 말소한다 맞고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정 효율을 가질 뿐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면동이 물권면동이 가등기를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순위만 소급한다 그랬어요 가등기 부동산기 부동산 물권면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게 할 때 하는 등기다 그 다음에 4번 가등기고 본등기 전 해 제3자 명의 등에 해진 경우에도 본등기 인정 시 제3자의 승낙을 요구되지 않아요 이 제3자는 직권 말소입니다 소유권은 두 개가 중복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절대 가처분 명령은 가처분 명단 가처분 명단 가하처분 명단 곁에 명단 가가처명단 명단 명령은 단독이에요 좋다는 게 아니다 5번이고 틀렸고 자 넘겨보시면 31번을 뭐예요 별표합니다 32번을 별표하시고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뭘 고르라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매매 예약 완결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로 이좋는 길을 장래 확장된 청구권이 있죠 이거 가등기 할 수 있다 맞고 판례는 보존등기 가등기 인정 하지 않아요 니은은 틀렸고 니은 뺍니다 1번 니은 4번 니은 5번 니은 2번하고 3번이에요 자 그러면 디것은 판례는 가등기 한 뭐예요 가등기에서 순위보존의 대상에 대한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물권변동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등기에 대한 뭐예요 부기등기로 격려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 자 2번이냐 근데 여기 답이 2번이냐 뭐라고 2번이냐 3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은 자 거기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이정 보존의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죠 갑의 본등기 청구는 병이 아니라 뭐라고 을이다 미음 가등기하면 본등기 할 때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1단 맞죠 그거 답이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33번 문제 보시면 별피하시고 33번을 별피하시고 가등기에 대해서 뭐한거인지 틀린거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보존등기 가등기는 안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장래 확정될거 가능하고 있다고 자 가등기된 권리전이 3자에게 마시는 경우 그 3자가 본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안되었으니까 맞죠 자 절대 가등기 권리자가 열때 그 중 한 사람이 그 가등기권에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자지 공유물보존행위 중에서 전부에 대한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이건 3번 4번은 틀린 것이다 자기 지문만 본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절대 1인이 전후련 본등기 못해요 5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본등기를 본등기로 이전 청구를 하지 않고 별대 이전 등기 할 경우 있죠 가등기와 본등기에 접촉되는 중간처분이 없다면 그냥 뭐예요 그냥 그 이전 등기야 되니까 본등기 할 필요는 없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34번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제3수익자가 생긴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 계속 아저씨가 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가 항상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가반대 계속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진 제3자명의 등기는 본등기 되면 등기관이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뭐한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진 잼산자명의 등기는 직권을 산다 3번 가등기는 장래에 있어서 본등기 할 경우에 순위보전에 의한 것이고 시기부 정지증권 가능하죠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면 그 중 한 사람이 보존행위 전후련 본등기 할 수 있고 자기 집은 절대 본등기 자기 거만 할 수 있어요 본등기는 자기 전후련 본등기 못합니다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자 36번을 별표합니다 36번을 별표하시고 틀린 것으로만 뭐예요 묶은 거 그랬어요 틀린 것만 그래서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맞고 가등기와 본등기 이루어지면 물건면등 효율이 가등기 경력이 소급되는 것이 가등기 본등기 절대 물건면등이 가등기 씨를 소급하지는 않아요 순위만 소급해요 순위만 순위만 소급한다 그 다음에 디근 가등기상 권리는 재산제 양대인 경우 북위등기가 아닌 주등기가 당연히 틀린 것이고 니은과 디근은 뭐예요 틀린 거 그러면 니은과 디귿 들어가야 되겠죠 니은과 디귿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왜 니은은 가등기 이외에 가등기부 권리에 제삼치약했을 때는 본등기의 문제는 뭐예요 제삼치약제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죄담치익다 그러면 틀리고 아니다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다 자 넘기세요 38번을 별표합니다 38번을 별표하시면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할 수 있다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 할 수 있죠 그래 자격권을 할 수 있죠 소위권 유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전부를 짚고 말사는 게 아니에요 자 전부가 아니라 절대 뭐라고 대학력 있는 대학력 있는 뭐예요 임차권을 말사하면 안 되고 해당 가등기 부분에 해당 가등기 있죠 양립할 수 없는 거 말사하면 안 되고 해당 가등기를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업류 가치로 말사하면 전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임차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본등기 전에 가등기 동일 부문에 용인 부문 임차권과 용인권을 짚고 말사야죠 중복은 안 돼요 같은 임차권 채권하고 점유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 선전 청구권에 가등기한 본등기 할 경우 등기관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절 저당권하고 용인권은 뭐예요 말사하면 안 돼 왜 양립이 하나니까 그 다음에 5번 가등기한 본등기는 공동인청의 원칙이나 의무자의 협력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받아 뭐 당연히 단독으로 판결받고 단독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직권 전부 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넘기세요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0번 문제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등기를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가처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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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명단이에요 단독에요 2번 가등기인청시 그 가등기 보존들을 보존하러 가는 권리를 신청정보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경우 의무자는 절대 뭐라고 주소지 안해요 이건 소재지 항상 등기법은 소재지입니다 어떠한 일일수도 등기법은 소재지에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가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인을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그래서 거기 가등기에서 이해가 한 김 뭐에요 자 그 다음에 의무자도 마찬가지고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승낙서 받고 단독할 수 있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청원권에 가등기한 본능이 있죠 그 뒤에 저당권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입할 수 있으니까 말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는 뭐에요 자 가등기에 가난설명기는 가등기설명기도 틀린걸 했을 때 자 가가초명단 가가초명단 맞고 자 이게 당연히 문제는 근저당권의 채권책의 변경능기 청원권 가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가등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명에 따르고 임차권하고 저당권은 양입이 되니까 말삼 게 아니고 자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먹지 않은 가초본등기는 직권을 못 사면 안 돼요 직권으로 말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자 그 말삼 왜 지금 소송 중이죠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먹지 않은 가초본등기는 소송 중이니까 소송 중이에요 5번은 소송 중 그래서 자 틀린 것은 1번은 당연히 뭐에요 단독이니까 됐고 그 조당권의 변경능기 가능하고 가등기 순위를 사용하여 본등기하고 말삼지 말라 그랬죠 5번이 답니다 자 42번은 가등기 가는 설명으로 틀린 거래소 가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승낙했을 땐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그 가등기 명인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말삼 수도 있고 가등기 문자는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삼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해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청구권의 정지 조건일 경우에 청구권을 보장하면 가등기 할 수 있고 자 5번째는 아까 그랬죠 절대 주소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뭐라고 소재지 관할이다 무슨 관할이라고 소재지 소재지 관할이다 소재지 관할이에요 소재지 관할 소재지 관할이다 자 넘기시면 자 43번에 A건물에 A건물에 관한 A건물에 관한 소유권 전처원권의 가등기에서 A건물에 관한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 자 동그라미 치시고 2000 몇 년도 2016년 3월 4일 날 했어요 3월 4일 자 갑이 위 가등기한 2016년 10월 본등기 했죠 직권말소를 하는 거 하여튼 우리가 직권말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발소 양이 발소 없다면 말소하는데 일단 말소 대상이 아니라 알게되면 자 대항력에도 1번처럼 대항력이 있는 뭐예요 주택임차권 대항이 있다는 날짜 따질 거 없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거의본 위 가등기상 권리로 목적하는 가처분이나 감유 같은 건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 첫 번째 뭐라고 대항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가등기상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을 하는 감유가처분이 있죠 이거 절대 뭐예요 자 우리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양립이 가는 거 있죠 지상권에 가등기한 다음에 저당권 등기 해놨으면 본등기하면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삼 안 되는데 여기 말살 수 있는 건 뭐 있고 날짜 T예요 3월 4일 이후에가 3월 15일이죠 2번이죠 그게 답이 2번이에요 자 44번을 별표하시고 44번 가등기한 설명으로 틀고돼서 절대 뭐라고 물건적 청구권을 보조해 가등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고 2번 가등기 문제가 가등기 명의 승낙으로 단독으로 가등기 말살 때는 자 그 그 승낙 그 승낙을 증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물론 가등기 명의는 자기 인간력 첨부해서 단독할 수 있고 가등기한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건변동 청구권이 양도될 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 가등기한 권리도 부기등기로 이전등기 이전등기 할 수 있어요 가등기 왜 제3자에게 소위권이 되어있죠 본 등기함에 있어서 그 3자의 승낙 필요 없죠 왜 이 3자는 가등기와 본 등기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직권받선 대상이니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5번 본 등기 신청시 가등기 등기필 정보는 재권을 요하지 않냐고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러니까 이게 가등기가 되면 이 사람한테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줘야 권리를 취재했으니까 그런데 이 본 등기할 때는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고 의무자고 이 등기필 정보를 내라는 의무자고 그 얘기예요 자 제3자의 승낙이 필요 없고 4번이고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별표합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래소 가합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등기 신청할 수 당연해요 가합류가 되어있던 가처분이 되어있던 가등기가 되어있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 1번 맞고 2번 처분제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할 수 당연히 있고 가처분 등기는 청구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가처분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권도 권리니까 임차권의 모든 권리는 가합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가합류 등기는 가합류 채권제의 말소 신청에서 있는 경우에 말도 안 돼요 가합류 등기는 촉탁 등기니까 촉탁 말소 촉탁 말소 자 경혜만 말소 할 수는 없다 촉탁 말소 촉탁 말소 자 46 그래서 항상 법원에서 법원에서 촉탁으로 말소해요 46 좀 발표합니다 가합류 가처분에 관한 설명도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가합류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게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처분제 가처분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를 설정할 수 당연히 이전 등기를 처분할 수 있다니까 이전 등기가 안하고 당연히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가합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말도 아니라니까 그건 뭐예요 가합류 말소 등기는 촉탁 등기라니까 4번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 가처분이 된 경우에 금전채권의 피보험 권리를 기존 처분제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에요 그건 가합류 얘기지 금전채권이 피보험 권리가 아니라는 게 피보험 권리는 가처분 등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지상권 청구권이 피보험 권리 지상권 청구권 전세권 청구권 얘기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게 청구권이 피보험 권리 공기지본에 권리는 공기 무조건 임차권도 가능 공기지본도 권리적 소유권 1번이니까 가합류 등기를 할 수 있다 5번이 5번이 맞는 얘기고 4번은 뭐예요 이건 피보험 권리가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3번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가합류 등기는 촉탁 등기고 넘기세요 47번을 별표합니다 47번은 그래서 여기 1번은 갑소유 농지에 대해서 의리 전세권 등기를 할 수 그건 뭐예요 말도 안 되니 농지에 전세권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공유를 건물에 대해서는 갑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가 안 되죠 공동상승인 갑과 을 중 자기 상속 지분만 안 되죠 보존 상속 등기 가합류 결정에서 가합류세권자 갑이 을소유토지의 가합류 등기를 말 되네 가합류는 촉탁 등기라니까 그 다음에 가가처명단 그게 5번이 답이죠 왜 가가처명단 가처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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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신청이 가능한거예요 5번이 답이다 자 이신청 1번 보이시죠 2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거 2는 집행경기 효력이 없어요 당연하죠 등기 자 쓰세요 집행경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집행 정지 뭐예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등기사무가 등기사무가 뭐하지 않는다 정지되지 않는다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징구를 하면 안되죠 등기관의 부동한 결정과 처분실을 기준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관할지방부문은 이의에 대한 결정전에 등기관이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를 명할 수 있다 이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이렇게 집합건물 있죠 일동건물 이 일동건물에 있죠 복도와 계단은 등기 대상이 안되는데 이 복도와 계단을 뭐에요 등기를 받아줬다면 절대 뭐죠 왜 이거 말사지 않냐고 2인청 안하면 자 지금 2인청 중이라고 1-1번 2의 부기를 명한다 가등기와 부기를 명한다 그 다음에 4번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아 그건 신경수가 없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통지는 결정등본해야 한다 4번과 5번은 답을 안나오니까 필요없어요 2번이 뭐에요 2번이 2번이 틀린 것이다 2번이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에 2신청에 대한 신청 각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수리돼서 등기할 실험의 경우 2인청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그랬죠 2인청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관할에는 등기를 한교 이중의 보존등기 자 거기 매매와 동시에 거기 당사자가 그 대리인의 출석 없이 당사자나 대리인의 등기 출석을 실행한 등기는 실제 관계에 부합되면 유의하니까 이건 뭐에요 소송 문제지 2인청 문제가 아니라는 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인청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거 그랬는데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2인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 금고를 할 수 있다 이거 없다에요 그래서 옳은 게 그러니까 기역은 틀렸죠 기역은 1, 3, 5는 답이 아니에요 상속인이 아니자는 상속등기가 의협하다고 왜 상속인이 아니자니까 이게 관계는 아니에요 2인청 할 수 없다 니은이 맞아요 2번이냐 4번이냐 자 그러면 니을 보면 딱 니을은 뭐지 평정기 효력이 없다 당연히 맞는 거고 디귿은 2인청은 구슬이 아닌 서면이 사야 되며 기간의 제한이 없다 맞고 그래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도 맞으니까 미음은 등기인청의 각하에 대해서 2인청은 등기인청의 각하 규정이 부당하다고 사유로 족하다 부당한 사유로 족하지 절대 뭐라고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 뭐하도 안 되고 자야 뭐예요 각하당한 사람만 아니지 이해관계는 없어요 자 4번을 별표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무한건선은 틀린 거 그래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동그라미 있어요 물권자의 동의 없이 물권이 전달다 해서 2인청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의할 수 있어요 상승이 안 되는 건 아니까 안 된다 그랬죠 없더라 그랬죠 일단 그 1번이 틀렸고 등기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 3제가 줄치돼요 첨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소송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 문제 그건 2인청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 대의권자는 당연히 2인청 할 수 있어요 왜 채권자 대의에서 격렬의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각하당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1번이다 자 5번을 발표합니다 자 등기부 간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틀린 것을 했죠 2인은 집행정기 효력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 갖고 인청할 수는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징구와 사실 갖고 그래서 자 거기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는데 있다라고 했고 새로운 사실하고 있다 틀린 것을 뭐해요 기역도 틀리고 니은도 틀리고 틀리고 3번이 답이네 기역도 틀리고 네 거기 T긋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신청서 신청 지방법원 4글자 이의신청 4글자 신청서는 이의신청서는 뭐예요 신청서는 5글자 어디에다가 등기서 아니면 관할 등기서예요 그래서 여기 자 그 이의가 이의신청은 이의에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받고 그러니까 디귿 빼야 되죠 그런데 등기관의 이의가 이유가 없다 인정하면 이의신청에 3일에 의견을 붙여서 신청서를 이의신청자한테 보내면 안 돼 지방법원에 보내야 돼 지방법원에 그래서 니을은 들어갑니다 3번이 화기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문제를 자 계속 반복적으로 있죠 특히 뭐 등기법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별표하라고 하는데만이라도 하고 한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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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봐야 돼 최소한 다섯 번 입니다 다섯 번 보시고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문제 지문을 있죠 지문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지문을 분석해서 따져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그 제가 그 수필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 정리 쭉 해놓은 거 있죠 그 문제를 더 열심히 그 기출문제를 뭐예요 반복적으로 뭐예요 보셔서 지문 분석이 있죠 어떤 게 틀렸게 나왔고 어떤 지문을 맞는 지문이니까 그 지문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원에 보니까 어떤 분은 재수생인들도 그냥 그걸 아주 작년에 수업 들을 때 들어온 걸 아주 얼마나 많이 봤으면 종이가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너덜너덜 해요 걸레짝처럼 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많이 부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일단 이 문제풀이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고맙습니다